안녕하세요. 8월 12일 목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개도둑 일당 4명을 붙잡았다는 소식과 베트남의 고난에 빠진 한국기업에 대한 면제 유해책에 대한 뉴스 포함해서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충격기로 기절시켜 베트남에서 개도둑 일당 4명을 붙잡았다. 범행 후에 도살장이 넘겼고 훔친 개값이 10만원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의 식용계 한 해 소비량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라고 합니다. 베트남 응애안성에서 체포된 개도둑 일당들입니다. 여자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여기 훔친 개들의 사진도 있습니다. 중부 응애안성 응의록 구역에서 응우엔, 만두엔 등 20대 남성 3명과 40대 여성 1명이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개를 훔쳐서 도살장이 파한 일당이라고 하죠. 두 달간에 50여 차례에 걸쳐서 개를 팔았다고 하고요. 조사 결과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집 밖에 나와 있는 개를 전기충격으로 쓰러뜨리면 나머지 일당 2명이 트럭에 싣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전기충격기뿐만 아니라 사제총도 소재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훔친 개의 수는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한 해에 무려 2천만 마리의 식용계를 소비한다고 하면 세계 두 번째로 베트남은 한 해 500만 마리가 도살된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내용입니다. 진출 후 최대 위기의 한국격 고난에 베트남 정부도 면제와 유해책,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내용이고요. 보시는 사진은 호치민의 못들어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는 공안이 외곽에서 호치민시로 진입하는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국기업 살려야지 우리도 산다. 베트남의 안간힘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호치민시 인근 한국기업 소속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령에서 집에도 못 가고 공장 내에서 얇은 모기장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조건송에서 지금 거의 두 달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빠진 한국기업들, 외국기업, 베트남기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인데요. 사회보험비 면제, 퇴직 및 유족기금 유예, 노동조합기금 유예, 격리지역 내의 기업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연계하는 내용, 급여 목적의 비용도 대출해주고 있고요. 휴직비도 지급해주고 있는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의 자료입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이 9월 말에 극복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야지만이 살 길이고요. 보시는 사진은 코참 하노이 부회장께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베트남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비상대체 회의에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코로나 4차 확산 초기에 가장 피해가 컸던 박장성이 코로나 피해를 털고 지금 6개 산업단지 369기 기업이 모두 복귀했다는 내용입니다. 복귀율은 97%라고 하죠. 지금 하노이 호찌민 간에 전혀 항공기 운항이 안되고 있는데 교통운송부는 전면 중단된 항공편 운항을 최소화해서라도 최소화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베트남 재무부가 전기차 최초 등록비를 화석연료차 등록비의 절반으로 인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뉴스고요. 대만 2위 이동통신사 타이완 모바일이 베트남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하나인 티키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 MG가 기술적 오류와 불안전한 수리 서비스 등 저품질로 베트남에서는 신뢰를 잃었다는 내용이고요. 베트남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냉동고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식품과 장기 보관식품들을 냉동고에 보관하려는 수요가 커서 지금 다양한 브랜드의 냉동고 판매율이 높아졌다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노이 하이폰간 고속도로의 가격 인하를 적용하기 위해 베트남 인프라 개발 및 금융투자공사에서 문서를 발송해서 3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8월 12일 0시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한 달간이라고 하네요. 베트남 현지 매체 직뉴스에서는 베트남 최고 보안회사 BKAV 소스코드 및 내부 정보가 노출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BKAV의 대표는 VN 에커노미와의 인터뷰에서 당국 관할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이버 보안 및 첨단 범죄 예방국은 BKAV 데이터 도용 및 판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치민시 코로나 확산을 9월 중순 9월 15일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통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휴마시스 베트남의 220억 원 규모의 항원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5% 올라갔다는 내용이고요. 급락격은 베트남 증시가 회복세에 돌아왔다는 다섯 번째 뉴스도 있습니다. 베트남 연작 가스발전소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조 규모의 사업이네요. 현대차가 7월달에 베트남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1위 기아차는 3위입니다. 10번째 보니까 베트남 보건부가 호치민시 시노판백신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굿모닝 베트남 뉴스죠. 호치민시의 전염병이 지금 통제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는 자세가격 널뛰게 건설사가 힘들어한다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오늘도 아잉티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